아니 햄버거 2개라고 아니거든 2개 맞네? 근데 세트가 왜 힘들어? 뭐? 근데 세트인데 음료가 왜 하나요? 콜라 빼먹네 아.. 우리집 웬만한 빼먹어 어떡해 영수증 봐봐 형님 방금 말했잖아 와.. 사이버거 세트 2개 빨리 말해 전화 이거 어? 전화하자 이건 진짜 전화해야돼 아니 집에 뭐가 붙었나 아 그냥 콜라 무거라 집에 있는거 콜라 원래 1개에요 여기 가위보이 아.. 가위보이 아.. 아.. 다.. 뭐.. 귀신이 뭐 하나씩 빼먹는 귀신이 붙었나? 다 맨날 이래 여러분 와 팝콘볼은? 팝콘볼도 안 가져오셨어 이게 팝콘볼 아이가? 아니야 콘샐러드 콘샐러드 영수증 팝콘볼 써있나? 어 맘스 팝콘볼 팝콘볼이 뭐야? 여기 너무 있다 진짜 왜 그래 야 또 전화하지 마라 예 팝콘볼도 안 가져오셨는데 다음에 말할게요 예 넣었다고요? 없는데? 팝콘볼 아이가? 어디 어디 기다란거? 종이컵은 아예 없는데요? 이건 콘샐러드 아이가? 종이컵에 있는건 콘샐러드밖에 없는데? 종이컵에 있는거 아 종이컵이 아닌데? 이거 그냥 콘샐러드밖에 없는데? 컵 같은거 있는거는? 종이컵이 없는데? 봉다리 봐봐 예 없어요 아 이게 콘샐러드고 콜라를 두개를 안 가져오셨구나 아 콜라 두개가 없네 네 콜라 두개를 그럼 다음에 말할게요 예 아이씨 아이씨 이게 팝콘볼이구나 콜라 두개를 안 줬어? 이건 팝콘볼이야 응 아이씨 쌍어 쌍어 형님 받을때 말했어야지 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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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걸 그냥 봉다리하네더니 아 그랬어? 콜라가 와 이거 먹어야지 어떡해 오늘 캔콜라 이거 빨대 꽂아서 먹어야지 자 자 핑크색 뭐 야 내꺼 없어 지금 같이 먹으려고? 아니 혼자 먹어요 할 때 빼라고 뭐 아 우리집 맨날 이래 진짜 아 쓰이 콜라 두개를 빠져먹어? 왜 맨날 다 그러지 가게마다 형이 녹시했어요? 응 이거 어떻게 접는거냐? 숟가락은 음 팝콘볼 맛있네 이게 더 맛있어 음 음 내꺼 좀 이쑤시게 내꺼 좀 줘야지 뭐 한개밖에 없었어? 어 아 너꺼 나도 줘봐 음 팝콘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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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녹음기냐? 반복하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같이 다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상대방 한번 생각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주면 다 답이 나오는걸 전화했잖아 다음에 시키면은 달라고 그럼 됐지 전화했잖아 아 야 팝콘불 존나 맛있네 근데 맥도날드도 갖다 주더라 이거 받을 때 훌륭한게 빠졌었거든 맥도날드는 자체에 배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맙도날드는 배달업체를 사용한다고 아 없어졌어? 그래 어? 야 맘스터치 밑에는 뭔데? 몰라 아 뭐야 콜라다 어? 야 콜라가 왜 있냐? 이거 밑에? 맘스터치 밑에 안에 콜라가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어? 이거 내꺼 아 원래 있대 아 원래 콜밥이야 이렇게? 응 어 자 먹어요 그러면 그러면 팝콘불도 먹고 콜라도 먹는거였구나 이거 내꺼 이거 펩시잖아 어차피 형님 안 먹어 펩시다 펩시 다음에 콜라 시킬 필요 없겠다 형님 펩시니까 응 음 이거 맛있어 이게 형님 숟갈이에요 이게 네숟갈먹어요 어 내꺼 안 만들어놨노 헠헠 이거 만들줄 아시잖아요 알잖아 마 말을 높였다가 낙쳤다가 황마 그냥 위아래 만들어 끌려면 하나만 해라 하나만 토마토, 게찹 근데 감티가 진짜 예술이다 매일모레 나이 40이 감티가 뭐 감티가 짜잔 안하면 나처럼 돼지대요 우리 집에 죽은 전생에 죽은 복부인이 있나 와 음식이 자꾸 하나씩 빠지노 바쁜 시간이잖아 어? 귀신이 집 앞에서 빼먹는 거 아냐? 복귀신 음 근데 맛있다 아 와 감티 직이네 음 이거 먹을래 아 알라베베 몇 살이네 치로토끼냐? 음 야 팝콘볼 맛있네 음 아 싸우세요 아이케 고맙소 저번 여덟 나 41살이야 나 치로토끼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당연하게 사이버 사이버 오 오 오 오 오 이게 사이버거지 이게 제일 짱이다 그럼 자 존나게 맛있게 먹방하는데 저 살 얘기하는 새끼들 저거 저 불행해버리라 어 미시야 내일 먹을걸 내일 생각해라이 지금이 중요한거야 음 음 음 음 미시야 음 와 사이버거 심아 진짜 크네 와 진짜 사이버거 많이 진다 야 맘천터치가 어느 나라꺼냐? 영국이냐? 맘천터치가 어느 나라꺼냐? 영국이냐? 뭐라노? 한국 오우 맛있어 거봐 우리나라 까지잖아 어? 우리나라 와.. 사이브가 진짜 맛있다 성현점보다 성현점보다 맛있어? 성현점보다 맛있어? 상인점 전에는 뭐 딴 데서 왔냐? 어 전에는 성현점 오늘은 상인점 시켰는데 성현점 아직까지 어떻게 배달이 오고 저번에 2000원 받던데? 성현점 맛은 비슷한데? 딥버거 먹어봤는데 별로 딥버거 여기서 판다고? 굳이 쪼고 왔냐 학교를 갔다 왔냐 어디가 썼어? 저 나이도 없대? 잘.. 돼요 될텐데 추천을 안하면 나처럼 변해요 천명 되는데 추천을 하세요 아침에 했어요 12시 지나다 또 된다 유니주의 팬가입 감사합니다 10개로 야 아까 은영이었냐 은영이가 채팅했냐 설마 올려봐 은영이 원래 채팅 안하는데 올려봐 아 나 손이 지겠지 어디 있잖아 은영이 아니네 손이 이쁘고 짧고 하면 많아 잘 식도 안하고 어 짜자자한데 정예병사 비던말이마 오 오천만말이야 음 싸이버거 왜 이렇게 맛있냐 804 배달이 안되지 동네만 좋으면 뭐해 어 배달이 안되는데 공기는 좋겠수 어 물맑고 공기는 좋겠수 803이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튼튼지와 스시거 감사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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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난 가놔다 먹어도 되나? 안 돼 상해 입된 거는 금방 상해 야 햄버거 이거 좀 이따 먹으면 안 되나? 안 돼 입된 거 금방 상해 있어봐라 안 돼 어? 좀 이따 먹으면 되지? 아 배가 불러가지고 뭐 같아 대기는 더워서 금방 상하면 되잖아 다 먹지도 못하는게 빨리 줘 배탈라 빨리 많이 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짬짤이 특공대 보내주십시오 이상 어? 많이 남겼네 형님 많이 남겼따 대박 먹었어 아까 팝콘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어? 아 씨다 그러고 보이죠 팝콘볼 내가 다 먹었네 팝콘볼 내가 다 먹었네 잘하면 똥 나오겠네 어? 그 하하 따짝하면 끌어올려봐 응 세계 최초로 똥 나오나 함 보자 아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야 와 코카콜라 중독됐는데 이거 먹다가 펩시 무니까 못먹겠더라 펩시 와 와 음 아 좋아 이불은 버려 아 왜 사시죠 나 콜라 아 사이다 어 먹으려고 살지 니는 묵지 말고 살지마 양념 치킨 그거구나 야 막창들이 너무 많다 응 자 공격준비 시작 남겨 근데 양이 많다 감찌 양 존나 많아 감찌 양 존나 많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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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맘스터치 여기 감자 맛있어 짠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감자만 찾을듯 짭짤해 짭짤해 짜고 후추맛 나고 껌은 또 통후추 뿌렸네 트랩 야 우리 방 매력이야 닥토 트랩 맛있어